정의의 기록룩 좌우 감쪽 워! 뭐야! 자리야 미쳤어? 나는 알맹이가 있다고 나 알맹이 더 잘하는데 알맹이 극 딜려 이거 소아나 이걸 좀 되게 좋거든 고고고! 자리야 목숨 희생하고 나를 잡다니 뭐야 겐지야 비겨야 될 텐데 흐흐흐 흐흫 저리 꺼져 고고고 가자 아 나 로봇 들어와 안와 어 로봇 들어왔다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와 바로 비벼 흐흐흐흐 흐흐흐흐 돼지녀석 한 칸 먹어 한 칸 먹어 뭐야 죽었구나 한 칸 못먹네 아아 내가 이거 죽였어야 되는데 소위저를 사기야 궁 한번 제대로 터뜨리자잉 요즘 겐지들이 이렇게 잘하냐 그녀와의 정사야? 아 점사인줄 알았네 그녀와의 정사인줄 알았네 센스가 없고 그냥 무슨 에로비디오 제목이네 그.. 으흐흫 뭐여 아 이거 무식하니 이 녀석들이? 바꿔야겠는데? 저거 사르르 녹는데? 딜이 1100이라고? 아 여기야 디반 이렇게 돌아서 가줘야죠 딜을 습격해줘야돼 이런거 팍 쳐주시던 뭐야 안통하구요 자 로봇 다 들기야 로봇 다 들기냐고 오케이 로봇 다 들기 공 있다야 뭐야 어디야 아 아아 아이 씨 아 나 살았는데 너무 급해서 로보트 탄 다음에 알맹이 나오려고 했는데 빨리 탈걸 그냥 피하려고 했는데 왜 일찍 소리냐 저기 가자 가자 가 가 고고 먹겠어 한 칸 먹었죠 이번에 두 값 넣으면 돼 엄마야 자살! 경험지를 주지 않는거죠 군게이지를 채워주면 안되니까 야 버려 디바 안되겠다 이거 이거 안된다 이거 나이 낫대로 진드거니 갑시다 진드거니 군게사 잡음? 오케이 맥크림이 맘 놓고 쏘세요 총 맘 놓고 총 쏘세요 내가 그대들의 방패이 아냐 무지칸이 있어야 이러니까 맘껏 쏘셈 아 나 부착당함 별보 얘들 다 어딨는거지? 여기까지 밀렸어 결군 내가 디바는 해야된다 그 말인가 막아조개 막아조개 파란 대 쏘세요 원숭이녀석 이거?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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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얌 들어와 얘들아 일로와 받아라 질풍장 얘들아 천천히 우주권이 가자 우주권이야 우주권이야 우주권 맞장 떠주세요 프레이서 무시하시고 들어가 으아아아아아 아하 한 명 따가졌어 저 맞어 저 맞어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막아주시지 원숭이 원숭이 맞장 떠줘 금게이지 채우시구요 망치 하고 죽었다 마무리해라 애들아 꼴 됐다 으흐흐흐흐흐흨 아 그녀와의 정사 맞네 하흐흐흫 크 advise amusing 우리 우주권 bombing 뭐야 이 원숭이는 우리가 원숭이는 궁게이지죠? 아아 이게 안되냐 우리 원숭이 없어? 있는데? 너 이렇게 못 밀지? 이리와? 쳐 맞어 이게 무슨 일인거야 어디 위로 봐 솔져야 저 겨우 밑에 있다 이리와 쳐 맞어 안돼요 일어나요 앗 아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나한테 달려갈라 했는데 아나녀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들진하려고 그러는데? 나는 시간이 30초 야 뭉쳐자 뭉쳐 뭉쳐서 가 뭉쳐서 아, 이거 우리.. 아, 이거 우리.. 무통 뭐, 뒤에서 포착해, 왜? 몇 초 남았어? 18초. 가야돼, 이거. 아, 이거 가야되는데, 아.. 에이, 우리 A 완마크해야겠는데? 어, 거점에 한 명 들어갔어, 누가. 유식룡! 하하하하! 가는 길에 유식룡 없애버리시고요? 트레이서 때리는데 신경쓰지마. 급해, 빨리 가야돼, 암마! 왜 이렇게 많아 여기, 적들이. 에이, 완망 안해도? 두 칸까지 먹었죠? 윈스턴이, 백도어했어? 굿. 간다, 토르비용 간다, 토르비용. 내 눈 못 믿님, 백비트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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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르비용 밖에 답이 없어, 이거. 에임왕. 토르비온. 아니, 볼스카에서 토르비온 되게 좋아요, 여러분들. 승률도 좋아, 이거 승률. 토르비온, 볼스카에서 승률 따로 볼 수 있나? 승률 100% 보셨죠? 한판이지만. 아아. 토르비온 좋은 점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. 에임이 정확해요, 거의 핵처럼. 에임은 빗나가는 법이 거의 없어. 그냥 정확히 쏩니다. 두 번째. 멘탈이 터질 일이 없어. 멘탈이 되게 좋거든요, 토르비온이. 멘탈. 토르비온 탑이 진짜 멘탈 좋거든요. 세 번째 뭐였지? 세 번째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? 아무튼 세 가지 있었는데? 일단 빨리 설치해. 코탈의 에임이 좋아. 멘탈이 좋아. 뭐였더라? 아, 맞다. 인성이 좋다, 인성이. 인성이 좋아. 인성이 좋아. 흐흐흫. 정실리도 알아. 아무튼 좋아. 한 번 봐봐, 한 번. 보고 나서 결정하나니깐요? 오자리지, 오자리. 꿀자리. 맞고 있죠, 지금? 누군진 모르지만. 아프죠? 뭔가 콩알탄같은거 맞고 있죠? 뭐야, 파라가 익힘? 아, 파라 죽었다. 무식한 놈들이고, 이씨. 흐흐흐흫. 야, 어떻게 된거야? 그, 싹 다 밀렸네, 이거. 큰일났네. 에이, 그냥 죽어? 토르비 그냥 바꾸라고? 자기들이 죽어놓고서 왜 토르비 타지, 이거. 쪄는데, 토르빈이. 앞에서 그냥, 훠악 밀렸구만, 지금. 야, 빨리 비 먹어야 돼, 이거. 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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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비비비. 아, 이렇게 털리나? 비벼 비벼. 뭐야, 비에 두명이 나와있어. 왁. 끝났어? 시스템 최대 출력. 초빠르다, 와. 툴비하는 애들 다 깨야된다고? 야! 이 노래 파라함트에 처음엔 두명 다 죽어놓고서. 싸악! 이렇게 밀려놓고서 왜. 황포탐 1도 못했는데. 일단 나가자. 일단 나가고 다시. 몇 점이야? 2057점? 2057점? 폐작이라고? 파라가 그냥, 싹 쓸어버렸네. 근데 억울하려면, 나는 잘했는데, 무리편을 못했다. 이래야지 억울한데. 나도 못했는데, 너도 못했잖아. 이거야, 지금. 그래서 별로야. 뭐야. 나도 못했는데, 너도 못했잖아. 그런 느낌이지. 누구지, 이 사람은? 제나이스? 같이 못해놓고 왜 그러냐, 그렇지. 엘리오스? 엘리오스? 엘리오스에 뭐할까요, 여러분들? 그래서, 아, 제발.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구월랑 너무 못해? 욕은 아닌데? 욕은 아니고 그냥 못했나고 우리 편 아니었나 본데? 상대편이었나? 형님 고의 간짝에 모셔드리겠습니다 흐흐흫 여똥이님 누구시죠? 전파했던 사람인가? 뭘 한게 있어? 기억도 안 나는데 임팩트가 없었어 아야 보여줄게 트레이스 보여줄게 하드캐리 간대 하드캐리 누가누가 캐리하나 대결하자 세스업 아! 아잇! 아잇! 이 스킬이 안돼 이거 아 오늘 트레이스는 안되겠구만 Hollịch 쪄드 Druks 롤러킥하고 성광 빼면서 20길로 돌아오는 곳인데 오케 메르시다운 돼지 급들려, 돼지!!!! 으! 어딨어 저클 뭐야 이거 뭐 있어?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앜 오오오오 헬iver 베리지 또 죽임 이게 바로 수호자지 히오스파드 맞아라 이래서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떡해? 응? 아파서 어떡해? 쓰이? 힐 받으세? 으어어어어어 으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 들어오질 않냐 이네들 한번 들어와야 될텐데 으으씨 유싱룡 아아아아 유싱룡 죽여 유싱룡 딸피 잘 맞고있네 시메트라 형님 울말고 실력을 보여달라고? 무슨소리야 지금 처치금인데요? 안부지죠 처치금? 아 안됐다 쌍목표 어흥 으흥 아하! 아하! 4명 보셨어요? 이정도 임팩트는 돼야지 지금 뭐 아까는 누구야 뭐 기억도 안나네 이름 이정도 임팩트는 돼야지 승부랑은 상관이 없었는데? 흐흐흐흫 근데 승부랑은 상관이 없었어 좋았다 셋중에 함 앞서 나가구요 파찌간다 파찌 아 금이죠 금 금이 금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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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흥 솔져 너프 좀 해야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파라 파르신 파르신은 메르신 부터 노려줘야 되는거 알죠? 와아 깜짝이야 뭐야 우리편 의도 굿 아 방변 부셔버려 방변 부셔버려 파라 파라 으흐흥 으흐흥 뭐야 아 미어소기 이거 흐흐흐흐흐흫 어? 어 이거 임팩트 좀 해 해고 싶어가지고 씨 미어소기 나 금이다 금 뭐죠 파라 잘하는데 갑자기? 새로운 재질을 좀 배웠지 자 천천히 갑시다 으흠흫 아 미어소기 이거 흐흐흐흐흫 숨어있어? 시 야 매크리 대결하자 일로와 왼쪽으로와 흐흫 으흐흫 흐흫 저기 숨어있었네 일로와 영이는 저절로 시련되지아 매크리 대결하자 일로와 옆동이 거점은 내가 점령하겠니 함께하겟나 어딨어 여깄여깄 으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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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더럽게 못하네 진짜아 녀석이 실력도 없는 녀석이 말야 응? 때라잉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어허 봐라 아 무서워 봐라 날라간다 아 으이 진짜 파라를 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쓰읍 파라를 못잡겠다 파라를 못잡으면 뭐? 나도 파라 같이 떠 파라 못잡겠어 아 흐흐흐흐 무승부? 무승부입니다 보셨죠? 아 뭐야 끝났는데 파라 같이 떨어진거 보셨죠? 이거 무승부야 어디야 여기 어디지 여기? 어디? 어디가 앞이야 적편인데 적편이 있네? 아이고 날 죽이고 싶으셨어요? 아이고 어디 계셈? 어 안녕 어어 살았어 맞춰발라 맞춰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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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지그샷네 매크리가 파라 장마주야되는거 아닙니까? 팀에 좀 도움이 안되시는데 호잇 어허 어허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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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거 없잖아 오우 제대로 놀아보자 놀자 놀아 지금 놀아야돼 매크리 왜 안빼세요 아까 나한테 줬잖아 일때 왜 매크리 안빼고 그래 설마 매크리 제일 저렴했는데? 그래서 뺄 수 없는 것인가? 흐흐흐흐 죽여 죽여 궁 찬다 이제 맞춰바 아싸벼 맞았구요 호라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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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 호호 자 좋아 자 좋아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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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무슨 맵이죠? 우물 있던 맵인가? 우리 탱크가 없네 밀리는 데 딜이? 밀려 밀려 왜 이렇게 훗 밀리냐? 엄청 밀렸어 화력에서 가자 얘들아 가자 뭐야 파라 어딨어 쓱을 파라가 난리로? 배디들이 많아서 리퍼 있어야겠는데 리퍼나 딩 좀 나오는 애들로 파라가 안 죽어 파라가 누구 달리냐 하하 딜러야겠는데 일단 자리야 궁 한번 쓰고 딜러야겠다 딜이 좀 모자란 듯 아하 아직 싸울 수 있다고 밀리로 베똥넬 베똥넬에 떨어집니다 베똥넬에 떨어집니다 베넥넬에 떨어집니다 휴 수루와드러 원숭이가..아 아앗 흐을 봐라 이거 어떻게 하냐 디바해야겠는데 이거 공 한 번 쓰고 디바 가자 아예 밀수가 없어 밀지가 않아 욕동이님 화나셨는데 불타고 있는데 매크를 뺐네 그래 매크를 빼니까 잘하네 지금 아마 인생 최대의 풀빡겜 하고 있을 때 내가 아까 좀 약간 깐톡거렸거든요 지금 인생 최대의 촉밥겜 하고 있을 때 한번 먹겠는데 한번은 먹겠다 죽여 죽여 자가 맨마리 못죽이기 일단 소리도 다운 그럼 장벽 안으로 이동하십시오 어 딜이 좀 모자라 우리가 내가 딜러 딜러나 아니면 디바해서 저쪽 딜 좀 무력하시켜 방벽 좋다 이거 꽤 많이 막는게 일단 원숭이가 안 녹는 길이 있다네 솔드 어딨어? 솔드가 두 명씩 솔드가 다 뒤치기하고 역시 확실히 딜이 없으니까 밀린다 딜러로 바꿔야될 듯? 딜러로 바꿔야될 듯? 일단 한판 주고 자 저기 오리사만 있어도 될거같은데? 어? 딜 탱 잠깐만 솔져 정크렛 이렇게 나면 라인하드 테드 될 듯? 영태영태각 영영태각 에이 설마 아 내가 되게 잘하는것 좀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팀도 다 잘하는데 내 시점으로 보면 달라요 보는게 전체적으로 게임을 볼 때 우리팀 다 잘하고 있어 지금 물론 저 딜 금메달이긴 한데 아 아 아 후달리네 그냥 그냥 파워하게 밀고 오는데 밀리는데 초반에 좀 스크라치나서 근데 우리가 먹었어? 나이스 어떡에 된거임? 봤어? 느낌잘하죠? 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뭐야 안죽었네 와 스크라치나 히어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че 한 번 날려보자고 암마! 나 힐 접냐고 앞으로 나오시 도와줘 아 뒤에 솔져 뒤 잘 도우네 저 솔져 뒤로 빠지고 있는데 오.. necklace 엄마 이겼는데는데? 아 또 파라 파라 쇠저 hakk 있어 일단 막아주고 맥크리가 프리딜할수 있게 망치 못나갛고 힘접냐 오른쪽에 파라랑 맥크리는 패いきığı 그itch 후후bu 하하 자리에서 안두겄나 아 까비 JOM 자 킬벤이었구나 궁이 따 맥크리 궁있음 와써 와써 천천히 애들올때까지 기다리고 천천히 애들올때까지 기다리고 루스 죽었다 좀 더 이따가야 루스 죽지말고 솔저공 빠졌어 앞으로 나오시지 우리 가자 고고고고고고고고 오케이 망치막음 아 살려줘 됐다 천천히 누워있는때문에 날때문에 막은줄 알았는데 안막았어 옆에 누워있어 나만 내꺼만 막아 근데 먹었다 나인한테 유도해 이거 됐어 이제 이기나 여기서 한번만 자르면 좋은데 이쪽으로올듯 아까 돌아다니는놈있어 솔저 나 들켰다 솔저떨 일로오네요 저기로가죠 솔저공 썰나고 이 녀석 이 녀석 잡으러가 이 녀석 되게 빠르네 이리와 죽으라고 내 셀드 잡고 돌아다니고 나일로 어?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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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솔저가 제일 잘해 라인으로 암살하다니그러면 그냥 트레하라고? 트레보다 좋아 딜이 잘나와 라인이 오! 예쓰 요요요요 요! 이게 뭐지? 아아 에오샷 그냥 종이 빗발쳐버리고 한번 또 가서 그냥 또 죽이고 크 멋있었다 쓰읍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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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잘했어 엽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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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냐 엽둥아 저기 이거 빨리 나갔구만 하더만 채팅도 좀 하더만 엽둥이 녀석 엽둥이 친구였자 쾅 나를 인정하고 말은 것이오 저를 인정하고 말았네요 친구로를 하고싶어 어쩔수가 없어 하네요 흐흐흐흐흠 친구로 인정받았어 또니돈? 옆둥이 잘하긴 잘해요 잘하긴 잘하는데 내가 더 잘했지 맞어? 영웰 사내가 싶지요 음 왕에게 오늘 안한거 뭐있지? 가쪽? 에이까지만 하세요 뭐야 이거 우리 삶 양면인데 몇 학년이 양면 보다 안나봐 4명 다 이 더러운 학연 학연지연 이 더러운 학연지연 메인하다 원힐이에요 원힐? 몇살이네 26살 어 원힐 안되는데 메이 없어도 어떻게 잘할까요? 메인? 그래 뭐할까요? 뭐요? 뭐요? 탱요? 탱? 네 오케이 그러네? 몰라 유명해? 그쵸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 아하 잘할거야 아하 아하 돌진하고싶어 아하 돌진하고싶어 탱 와아 하아아 라이스 좋아x2 이렇게 잘 들어오는데 contro ok 오오오오오오우 parents 오우 który 잘 들어오는 건지 어떻게 하냐고 오우 병실 없죠 하하우 위로 죽음 카드야겠지 어딨냐 요즘 오케 후후 유배냐 밀어 밀어 머리통 깨버리시라구요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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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멀리갔다 가자 너무 멀리갔다 우리 저기 매크리가 잘하는데? 아 뭐야 연속 질풍 뚫자 우리팀이 잘해 그냥 막해도 되겠어? 더욱 패기있게 連장 모두 다이 와표 아꼈고 일단 하아 한놈 손토놈 죽일수있어? 갑니다 궁대방 냅니다 든든하게 방패한번 가주시고 어깨 넘어뜨렸어 오케이 와 맥크리 봐 미쳤나봐 맥크리가 잘하는데? 뭐야 쟤 아비치? 맥크리가 알아서 다 죽이는데? 맥크리가 잘해 맥크리가 메딧이 분 썼고 아마 지금 라인한테 분 있을거야 내가 막아줘야되 분 쏠라그러죠 저거? 라인한테 분 쏠라그러죠? 아아아아 죽었네 뭐야 다 죽었네? 어 난 마감만 주고 우리 팀이 다 하겠어 아 뭐야 어우씨 녹아버리네 뭐야 어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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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인 개피 마인 개피야 오 이씨 뭐야 도망가네 고마 누워 으아 Huboeriwww 아아 도망갔네 가버려 죽여 죽여 밀어 밀어 mutation 아 내가 죽이러 가면 안됐어 방금은 내가 막아줄수야 됐어 우리 팀 보호해줄수야 됐어 다시 가야될지? 아 죽었죠? 한명씩 교환인데?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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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공 채워야되거든 5명가자 5명 5명가자 5명 딸피 딸피 라인 딸피 라인 딸피인데 저거? 아 우리 돼지 죽음 나 공 올빈하는데 방어 얼굴 채우고 가야해 어 저게 겐지다운이다 돼지 분쇄가 준비된 고 하나 잔다 고 고 고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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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메르시가 살려그러네 아아 메르시가 살려그러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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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마지막 궁을 한명만 맞췄네 급해가지고 은 으엑 아아아아 다가가실라가실라 라인 올만 가자 라인 올만 가자 라인比如 엏 에이 아아아아 못믿었어 뿅마아 라인을 밀었어야 돼 나이스 믿어야 돼 아아 피가 너무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다가가가 씁 피가 없어 루시오 들어갔는데 이거 총만큼이야 내가 큰일인데 분위기는 좋았는데 왕의 길이 용이 공격이 쉽지않아 막지 마는거 멋있었다고? 막은거? 아 깜짝이야 뭐라 하는줄 알았네 소리가 좀 잘 안들린거 같긴하고 뭐 유용한 사람이네? 나 뭐라 할까봐 그쵸 진짠지 아닌지 모르지만 목소리도 똑같은거 보니까 진짜 꽤 한데 오버치는 트위치 오버치는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루나틱하이 그외 정말 잘하는 고수분들 정말 방송 많거든요 대박 트위치에서 고화질러 볼 수 있어요 대회도 함 거기서 대회도 고화질러 볼 수 있어요 원일이야 원일? 어 돼지라 그런다고? 개념이 없다고? 니도 좋아잖아 아 근데 처음 보면 돼지처럼 보이나보네 처음 보는 사람도 돼지처럼 보이나봐 나 이제 끝났네 통통한것도 아니 처음 딱 봐도 돼지처럼 보이나봐 통홀령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요? 저요? 예 저 손예진이랑 동갑이에요 아 진짜요? 왜 눌리지? 손예진이 40대 아닌가? 40대? 어 괜지 손재 괜지 괜지 어 안 돼 안 돼 깨우면 안 돼 떨리면 안 돼 라인 1 라인 1 라인 1 내가 Airlines 1run 흑흑 흑с 라인 힐 밟이 라인 힐 밟이 라인 힐 밟이 гов흑 디바 심장 라인 마 issued 니 척단Byeni 지스하면 끝아 주언네 정한계nyt 워아 죽어버렸어 아 망치 밀긴 했는데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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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가 쇽 들어왔네 와 저쪽도 장난아닌데 지금 찌스 에이 최대한 버텨야돼 지금 뚫렸나 아무도 없어? 조여겠죠? 갈거야? 아악! 아하하하 어? 아이고 이씨 아 근데 먹혔어 우와 굴러서 넘어졌어 둘 다 국남비 지렸다 이거 큰일났어 지금 이거 살려야돼 진짜 나가야 돼 괜히 라임 해가지고 부담감 장난 아니구만 이거 아이고 아르님 아르님 나 뽕줘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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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님 나 뽕줘요 자 이번에 지금 둘이 박아 둘이 박아 왜? 나한테 살려줘 나 여긴 죽을까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뭐야 아 다 찾는건데 아 아 완전 파워싸움 장난 아닌데요? 마그샘 마그샘 비비샘 비비샘 힐러 없어 와 그걸 땡겨버리네 점프해가지고 아 아 안돼 아 큰일났따 완전 실사오네 저 뒤에서 비비도 되는데 저 앞에서 비비도 없는데 아니아니야 형 궁있어 왼쪽 안으로 들어간다 호그 안쪽으로 디바 궁 맞춰서 아유 아유 겐지 3킬 길라인 하아 겐지 큰일인데 이거 막아야되는데 3킬이라 기다려야될듯 여기서 더 죽으면 곤란해 안돼 아이고 아 아 아 돼지 돼지 아아 날있어 자 죽여 다 죽여 아아 메르시 저기도 부활 지린다 아 이게 뚫리겠다 아직 5분이나 남았는데 계속 비벼야될듯 계속 비벼야될듯 호그 호그 형 호그 방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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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나와야돼 민스틴 민스틴 총구가 잘하나 만약에 계속 비벼 3분 50초만 비벼면 돼 방안쪽으로 많아 방안으로 가야되네 방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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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 때문에 지능이 다 무너지네 방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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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저쪽에 더 잘했네 야 이거 왜이렇게 빡세 방안해 내가 너무 못살었어 파츠라도 먹자고? 파츠 접촉아닌가? 어 우리 맥크리가 잘했는데 공격댄 방안해 뭐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 카드 떴다 대시분쇄 기절 15회 난 잘했다 음 맞아요 내가 호그한테 어그로 끌리면 안돼 음 아까도 호그한테 마지막도 호그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방패가 내려갔죠 아닌데 라인 때리려고 방패 내려갔는데 라인 때리려다가 방패 내려가서 북 맞은거에요 개인 하이리트 구경좀 하자구요 솔더 궁두어 막는거 좀 아쉬웠어 그렇게 하핏 지ит언니 professionals 왼쪽으로 용자 주 wan 용자 도 Jong 용자 용 잎 용 용 용 용 용 용 용